1. 학교 건축에서 단층 교사의 이점이 아닌 것은? 사전기, 급배수, 남방 등을 위한 배선 배관의 지략이 용이하다 2. 주택의 부엌에서 작업 삼각형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배선 대 3.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장 건축에 있어서 이용자의 심리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내부 환경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공동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독주택보다 독립성이 크다 5. 계단실향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계단실 최상부에는 계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6. 다음 설명에 알맞은 사무소 건축의 복도 형식은? 1. 단일 지역 배치 7. 사무실 건축의 엘리베이터 배치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대 이상 설치 시에는 일렬 배치로 한다 8. 다음 중 근린주구 생활권의 주택지의 단위로서 규모가 가장 작은 것은 1인보구 9. 다음 설명에 알맞은 학교 운영방식은? 3. 종합교실형 10. 고리형이라고도 하며 통과교통은 없으나 사람과 차량의 동선이 교차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중택단지의 접근도로 유형은? 2. 루프형 11. 사무소 건축의 실 단위계획 중 개방식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간의 길이나 깊이의 변화를 줄 수 없다 12. 주택의 동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거실은 주택의 중심으로 모든 농선이 교차 관통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다 13. 다음 중 상점 슈인도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이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한다 14. 사무소 건축의 화장실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가능하면 외기에 접하지 않는 위치로 할 것 15. 생리적인 면을 고려한 6세 이상의 아동 인용 침실의 면적으로 적당한 것은? 12. 16. 학교 운영방식 중 플래투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전학급을 양분화하여 한쪽이 일반 교실을 사용할 때 다른 변은 특별 교실을 사용한다 17. 상점의 판매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 측면 판매방식에서 판매원은 쇼케이스를 중심으로 고정된 자리나 위치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다 18. 공장 건축의 형식 중 파빌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장의 확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19. 백화점 매장의 배치 유형 중 직각 배치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매장의 획일성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구성이 용이하다 20. 상점의 매장 및 파사드 구성에 요구되는 AIDMA 법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21. 로이 유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파괴시 파편이 없어 안전하여 고층 건물에 찬 테두리 없는 유리문에 많이 쓰인다 22. 목공사에서 건축연 면접당 목매김에 품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건축물은 1. 고급 주택 23. 시공줄론 설치유 및 설치 위치로 잘못된 것은? 이 시공줄론의 설치 위치는 이음 길이가 최대인 곳에 둔다 24. 블록 쌓기 C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블록은 실드게가 두꺼운 편이 아래로 향하게 쌓는다 25. 관리 사이클의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2.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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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어생커식 흑마귀 공법에 관한 기술로 오른 것은? 3. 흑마귀 벽의 배면 흙 속의 고강도 강제를 사용하여 고린공대의 모르타르제와 함께 시공하는 방법 27. 목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이음과 맞춤의 단면은 능력의 방향과 일치시킨다 28. 벽돌 쌓기에서 방수하자 발성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를 요하는 부분은 1. 창대 쌓기 29. 실내 마감용 대리석 붙이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가장 적합한 것은? 1. 석고 모르타르 30. 목구조에 따낸 이음 중 힘의 가장 효과적인 이음은? 3. 억거리 이음 31. 면악한 점토지반의 전당강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고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장시험 방법은? 4. 베인테스트 32. 콘크리트 비비명수에 적합한 품질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연탁 물질의 양의 일이야 33. 평지붕 방수공사의 재료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4.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34. 콘크리트 진동 다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바이브레이터를 콘크리트에 삽입할 때 바이브레이터에 선다는 절근, 철물 등에 닿기하여 진동을 골고루 주도록 한다. 35점 건설기계 중 지반다진 기계가 아닌 것은? 4. 글램셀 36점 지붕공사 시 사용되는 금속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극경사의 지붕이나 뾰족탁 등에는 사용이 어렵다. 37점 왕대공 지붕틀의 시옷자부 계산을 고려해야 하는 힘의 조합으로 오른 것은? 38점 건설공사에서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명입찰은 시공상 신뢰성이 적다. 39점 PERT-CPM 기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공정표의 작성 및 관리가 용이하다. 40점 미장공사 중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초벌 발음 후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 재벌 발음 시 접착력이 좋아지도록 한다. 41점 다음은 옹벽 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활동 및 전도에 대한 안정조건이다 안에 들어갈 수치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5. 2.0 42점 다음 각 슬래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장선 슬래브는 이 방향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슬래브이다. 43점 강도 설계범에서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등가응력 깊이를 구하면? 2. 67.2 44점 그린과 같은 부정정보의 비점에서의 반력 알비를 구하면? 1. 25 45점 그린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T철근의 수직 간격으로 오른 것은? 1. 30이야 46점 그린과 같은 보의 단부와 중앙부에서의 휘모멘트 비율 MAMC는? 3. 2. 1 47점 압축을 받는 D22 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를 구하면? 2. 440 48점 다음 그림은 단순 보의 이미 점의 집중 하중 한계가 작용하였을 때의 전달력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점의 휘모멘트는 얼마인가? 2. 105 49점 강도설 개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설계에서 보의 휨강도 산정 시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휨강도 계산 시 콜리리트의 인장 강도를 고려한다 50점 강도설 개법에 의한 철근 콘크리트 설계 시 강도 감소 개수 값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압축지 배단면 점 7 0 51점 그림과 같은 단순 보에서 A점의 수직 발력은? 2. 52점 압축 부지의 유효적을 기리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3. 재단의 지시 조건 53점 그림과 같은 아치 구조물에서 A점의 수평 발력은? 1. 1. 2 54점 다음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2. 2차 부정정 55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도 이용되는 H-피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면내에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6점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밑변을 지나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3. 18 22,504 57점 강도 설계법에서 보통 콘크리트와 설계 기준 항복 강도 400 철근을 사용한 양단 연속 1방향 슬래브의 스팬이 4.2일 때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 슬래브 최소 두께로 오른 것은? 45, 58점 활화 압축 음력이 6인 정사각형 소나무 기둥이 60의 압축력을 받는 경우 한편의 길이는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20 59점 강도 설계법에서 고정하중 D와 적재하중 L의 소요 강도에 대한 하중 조합으로 오른 것은 1유 1.2D 플러스 1.6에 60점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점의 흰 모멘트는? 46, 61점 옥래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송수부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이상 1 미만의 위치에 설치한다. 62점 옥래의 습기가 많은 노출장소에서 시설이 가능한 배성공사는 1 금속광공사 63점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전기설비 관련 용어는? 2 배전반 64점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고온수 방식에서는 개방식 팽창탱크를 사용하며 밀폐식 팽창탱크는 사용할 수 없다. 65.35의 5개공기 30과 27의 실내공기 70을 단열하나 파웠을 때 혼합공기의 온도는? 29.4요 66점 펌프의 회전수가 100에서 전향정의 40인 펌프가 없다. 회전수를 50으로 감소시켰을 때 전향정은 20. 67점 필요설비의 수레부 시스템 설치 시 사용되는 보호범위 산정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전이 강화법 68점 공기조화 방식 중 전공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팬코일 유닛 방식 등이 있다. 69점 환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점 가스 사용시설의 지상 배관은 어떤 색으로 도색하는 것이 원칙인가? 2 황색 71점 안의 모스테트형 취출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라인형 취출구의 일종으로 선의 개념을 통하여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미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다. 72점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설치된 감지기의 주변 온도가 일정한 온도 상승률 이상으로 되었을 경우에 작동하는 것은 1차동식 73점 대변기의 세정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하이 탱크식은 낙차에 의해 대변기를 세척하는 방식으로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74점 급수 방식 중 고가 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일반적을 상향급수 배관 방식이 사용된다. 75점 역률을 방지하여 오염으로부터 상수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배관은 크로스 커넥션이 되도록 한다. 76점 배수용 트랩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벨로우즈 트랙 77점 다음 중 변전실의 높이 결정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2실의 환기 방법 78점 다음 중 습공기를 가열하였을 경우 증가하지 않는 것은? 4 상대 습도 79점 통기관의 설치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모세관 현상에 의한 봉수 파괴를 방지한다. 80점 중앙식 급탕 방식 중 간접 가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가열보일러는 중압 또는 고압 보일러를 사용해야 한다. 81점 노예 주차장의 차로의 최소 너비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2. 평행 주차 교차 주차 지각 주차 82점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4.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83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몇 일 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24일 84점 건폐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85점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86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이 건축물의 높이 사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하다 87점 건축법 명상 단독주택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기숙사 88점 면적이 5천2인 대지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2인 공장을 건축하려고 한다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할 최소 조격 면적은? 4. 502 89점 다음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 설치대수가 가장 많은 시설물은? 4. 밀약시설 90점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동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통로의 유효 너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3. 3 91점 다음 중 대지 및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호차가 가장 적은 것은? 1. 검폐열 92점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너비 8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93점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검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동호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은? 2. 용도지구 94점 건축물의 건축시 원칙적으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지 면접기준은 1. 200 이상 95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2. 숙박시설 96점 다음은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 4. 5 97점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디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연면적이 302고 3층인 건축물의 대소선 98점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높이는? 23. 99점 기계식 주차장의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지평식 100점 다음 중 건축법 명상 주요 구조부에 속하는 것은? 2. 지붕틀 4. 계속 10분 10분 11분 감사합니다.